하나님 귀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하다가 함께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빈무덤 앞에서 살피 울며 통곡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간절한 그녀의 바람은 놀랍게도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슬픔이 눈을 가렸고 또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으리라고 그 여인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이름을 부르셨고 그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임을 알아듣습니다. 평소에 그녀를 향해 자주 부르시던 다정한 주님의 음성을 그녀가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동산지기라면 아마 그녀의 이름을 몰랐었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는 순간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밀려든 반감과 놀라움과 주님을 향한 넘치는 그 사랑을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돌아계신 주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울며 통곡하고 찾았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앞에 서 계셨을 때 그 감격을 상생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슬프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고통은 우리가 예수님께 잊혀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직면에 있는 모든 눈물과 시련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슬픔에서 빠져있을 그때에 주님은 당신의 위로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나를 찾아와 안보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슬픔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잃었던 믿음과 상실의 아픔이 회복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노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들을 때에 읽을 때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의 즉각적인 반응은 주님을 만지며 매달리는 것이었겠죠. 저 같아도 반가운 사람 만나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가 만나면 붙들고 매달립니다.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가움을 표현하는 마리아를 주님께서 제지하십니다. 여기 17절 말씀대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마리아가 반가움에 주님의 몸에 손대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는 다시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주님을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주님을 다시 놓치지 않게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축복이 열려졌습니다. 제약 속에 살던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형제여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화목재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그리고 든든할 수 없지만 우리도 예수 그리도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만족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선물인지 모릅니다. 감히 우리가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도와 함께 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형제여 친구여 한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여 또 그러한 자매들입니다.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바로 인식할 때에 우리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를 멈추게 되는 그러한 형제 연합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의 형제들에게 달려갔겠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내 가장 먼저 이 목격한 여인은 그 감격을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다시 만났다고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확신에 차서 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계신가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어요. 허물 많았던 나, 제 많았던 나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나의 영혼과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우신 고뇌원청을 우리가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 번 소개하지 못했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껀데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존경하신 주님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미리 겁을 먹고 전해야 되는데 아 쉽지 않은 일이야 라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쩌나 관계가 혹시 이런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좋은 관계가 틀어지지는 않을까 내가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겁먹고 전하지 못한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응원하십니다. 내가 책임져주마. 불쌍한 영혼, 지옥 갈 영혼에게 가서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전하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드린 이들 중에는 겟세만의 동산에서부터 주님을 버린 형제도 있고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당할 두려움에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주님을 모른 채 외면하고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또 찾아와 우리 곁에 머물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내 귀와 마음에 확실하게 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세상 일도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룡할 양식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간식도 먹고 맛있는 것 찾아다니며 먹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귀하고 복된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과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십자가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소중하고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 십자가 달려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순간들을 구원받았던 그 첫 시간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서 너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의 그르도를 소개해주는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만이 주님의 음성과 뜻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힘내라고 또 능력 주시는 예수 그르도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부터 들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그 능력을 소유하여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증인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이 마리아는요 평생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방전승에 따르면 예수 그르도의 승천 후에 프랑스 마르세유에 가서 프라방스 지방의 어떤 동굴에서 30년간 마리아가 참회의의 고백을 하면서 하루 7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내가 만난 예수님 전에서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지 않아서 만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지런히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름을 아시고 오늘 이 새벽에 다정히 불러 주시옵소서 주의의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순종하는 마음도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소원에서 소원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는 말씀삼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루져야 참된 붕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삼아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응을 기다립니다. 3일째 하나님의 임재와 현전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토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기도회와 싱크 청년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영정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노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센터를 축복하소서 연말 사역이 있습니다. 은혜로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교구의 목회자와 리더들을 성령으로 붙들어주셔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공동기도 제목과 각자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